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이정환입니다. 3월 일단 학력평가 시험 치루시느라 수고들 되게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제 공통부터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공통 문제 이제 풀이하기 전에 문제에 대한 일단 제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저의 소감을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 원래 제가 3월 모의고사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일단 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냐면 선택 과목 자체가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이 문제들을 오늘 쭉 풀어보면서 조금 놀랐던 게 뭐냐면 간만에 되게 문제들이 좋은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느낌이야. 알겠지? 3월 모의고사가 일단 공통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통. 선택은 각각 선택 과목 해설하면서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 공통 과목 자체는 3월 모의고사인데 되게 문제 자체가 잘 만들어졌어요. 문제 자체가 잘 만들어진 문제들이다. 특히 이제 3점짜리는 크게 그렇게 임팩트가 있는 문제들은 없었지만 4점짜리 문제들 있죠. 특히나 이 4점짜리 문제들 이 4점짜리 문제들은 되게 문제들이 잘 만들어진 것 같아. 근데 이제 시험지 자체로 봤을 때는 좀 문제들 자체가 어려운 느낌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를 풀어나가는 너네들의 입장에서 되게 힘듦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 그리고 시험 문제를 풀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되게 많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뭐 아무튼 하지만 잘 만들어진 문제라는 거. 이건 이제 수능이 아니죠. 그쵸? 얘는 수능이 아니야.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 가지고는 뭘 그냥 딱 생각을 해주면 좋겠냐면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만약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면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지를 체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되게 잘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지금 이 해설 강의를 들으려고 왔겠지만 이 해설 강의를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안 들었으면 좋겠냐. 그것도 내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냐면 이게 N수생들은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와닿을 거고 현역 친구들은 당장 풀이가 궁금하니까 내 말이 이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출문제들 중에서도 잘 만들어진 기출문제들 있잖아요. 그쵸? 잘 만들어진 기출문제들은 나는 그거는 되게 소진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특히 다른 과목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내가 고민을 하고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그냥 딱 들으면 해설을 듣기만 하면 그냥 해설 강의를 들으면 그냥 해설 강의를 들으면 문제 풀이가 머릿속에 기억이 남기 때문에 이제 문제 자체가 그 자체로 의미가 사라져. 문제 자체의 의미 자체가 많이 사라지게 돼. 왜? 아까 말했다시피 풀이가 그냥 머릿속에 기억이 남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 해설 강의를 듣기 전에 반드시 뭘 했으면 좋겠냐면 일단 정답이 나올 때까지 제대로 풀었는지 제대로 안 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답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스스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알겠지? 바로 해설 강의를 듣지 말고 이 해설 강의를 듣기 전에 제발 정답이 나올 때까지 고민을 많이 해보고 고민을 많이 해봐. 알겠지? 고민을 많이 해서 정답이 나올 때까지 일단 네 스스로 도전을 해. 일단 그 자체로도 되게 의미가 크거든. 그런 다음에 해설지나 해설 강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네 걸로 만들어내면 그 문제 자체의 의미가 되게 많이 살지 않을까 싶어.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너네가 일단 이 잘 만들어진 4점짜리 문제들은 제발 해설 강의를 넘어오지 말고 고민을 많이 해서 문제를 풀어본다. 알겠지? 근데 특히나 이 4점짜리들 중에서 이제 뭐 9번, 10번, 11번까지 일단 괜찮게 갔을 건데 지금 뭐 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12번에서 한 번 고비가 온 친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치? 내가 이렇게 써볼게. 12번 문제. 반드시 네가 스스로 답을 낸 다음에 수업을 들어야 된다.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13번도, 13번도 진짜 잘 만들어졌지. 문제 자체가 13번도 문제를 보면 이 등차수열을 함수화시켜서 바라보는 관점? 되게 잘 만들어졌어. 그치? 그 13번 문제 수업에서 많이 강조했던 게 출제가 이번에 딱 된 느낌이고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보면 얘가 이제 선지 디귿, 보기 디귿이 애들이 풀면서 시험장에서 되게 힘듦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 디귿은 되게 매우 고난도 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은 뭐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하면 그냥 답이 나오고 10, 20번 20번도 되게 괜찮게 그냥 귀납적 정의를 잘 물어봤고 21번도 괜찮았는데 이제 되게 잘 만들어진 문제가 나는 이 12, 13, 14, 그 다음에 22번 이 22번은 되게 서울시 학력평가 시험지 닿지 않게 어, 난 이거는 그냥 어디에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 조금의 아쉬움은 있지만 어, 그래도 되게 잘 만들어진 문제들이라 이 4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틀렸으면 정답이 나올 때까지 제발 고민을 해보고 해설 강의를 듣기를 바란다. 알겠지? 그래, 그래서 내가 어, 이제 뭐 총평은 그냥 가볍게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어, 정리를 해볼까? 어, 강사라는 병이 있으니까 총평 정리를 좀 해보면 어, 문제들은 좋았다. 하지만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되게 어려움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치? 근데 겨울방학 때 개념과 기출문제 공부를 잘 했으면 이 시험지가 잘 만들어진 시험지이기 때문에 되게 반가운 상태로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지금 당장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 자체를 소진하지 말고 잘 만들어진 문제이니만큼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보고 정답이 나올 때까지는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해설지 또는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 풀이를 좀 비교해봤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해설을 시작을 할 거니까 잘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한번 비교를 해서 잘 들어봐봐. 그래, 그럼 난 이제 4점짜리부터 시작을 할 거야. 음, 4점부터는 쭉 볼게. 9번 문제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보자. 9번 9번 문제 어, 그 뭐야? 이게 9번 문제는 속도거리와 접근 문제로서 어, 시험에서 요새 되게 계속 근육 출제되고 있는 느낌이라 너네들도 시험 문제를 풀 때 좀 반갑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문제 한번 읽어볼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있는데 어, 속도함수가 지금 나오고 있다. VT라는 속도함수는 뭐라고 나왔냐면 3T의 제곱에 더하기 AT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0을 근으로 갖고 있고 마이너스 3분의 A도 근으로 갖는 그런 이제 속도함수일 거야. 맞지? 문제 계속 읽어보면 T는 0에서의 전 P의 위치와 시각 T는 6에서의 전 P의 위치가 서로 같을 때라고 말을 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보면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 것은 T축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으면 0과 마이너스 3분의 A가 이렇게 있어야지 0에서의 위치랑 6에서의 위치가 같을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속도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우리가 위치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그럼 2차를 접근해서 3차가 나오는 거니까 위치함수의 그래프는 당연히 이런 식의 계형으로 그려지는 걸 생각할 수 있다. 얘가 XT 이렇게 위치함수야. 근데 문제에서는 0에서의 위치와 6에서의 위치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0에서의 위치랑 6에서의 위치와 같다는 얘기는 여기에 0이 있으니까 6이라는 애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비율 관계에 의해서 당연히 0, 6이니까 얘가 뭐가 된다? 얘가 4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 됐지? 그때 나한테 전 P가 시각 T는 0에서 6까지 움직인 거리를 찾아달라라고 얘기를 했어. 그 움직인 거리를 찾아달라는 얘기는 0에서부터 4까지 즉 요만큼 이동한 거리랑 4에서부터 6까지 요만큼 이동한 거리를 두 개를 구해서 더해달라는 건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요 거리는 이 속도의 면적이랑 정확히 같아. 그치? 따라서 얘에다가 요거 하나만 구해놓고 얘에다 몇 배 하자? 곱하기 두 배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 되겠지. 따라서 얘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 계산을 좀 해보게 되면 넓이 공식 바로 쓸게. 6분의 3에다가 얘가 4였으니까 4 마이너스 0의 세제곱이라고 요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64니까 얘가 값을 계산하면 32가 나오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 그 32가 지금 두 개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정답은 2 곱하기 32에서 64가 정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문제 자체가 비율 관계랑 넓이 공식을 쓰면 되게 간단하게 문제가 풀렸던 그런 뭐 잘 만들어진 문제야. 됐지? 이렇게 이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옆으로 넘어와서 10번 문제 점검해볼게. 난 요 10번도 진짜 잘 만들어진 것 같아. 그냥 깔끔하게 되게 잘 만들어졌어. 지금 보면 함수 fx라는 애가 있는데 요 함수는 x 제곱에 더하기 2x 플러스 k라고 지금 정의가 되어 있다. 그치? 그리고 나서 gx라는 함수를 보니까 gx라는 함수는 2x의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9x의 제곱에 더하기 12x 마이너스 2라고 지금 요렇게 나와 있어. 그때 g에다가 f를 합성시킨 것에 최소값이 2가 되게 하재. 지금 요 함수를 봐봐. 얘는 gx에다가 fx를 요렇게 합성시킨 거야. 근데 얘의 최소값이 2가 된다는 건 결국 요 fx가 gx에 들어가면 얘의 치역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될 텐데 요 겉에 있는 함수에 치역이 등장하게 되겠지? 그치? 그때 얘의 최소값이 2가 되기 위한 요 x에 들어갈 fx의 범위에 대해서 고려를 해달라는 거야. 맞지? 그러면 gx의 최소값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gx가 결국에 2가 되는 순간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요 gx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야. 그럼 얘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미분을 해야겠지? 따라서 우리가 미분을 하면 g'x는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18x 더하기 12가 되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얘를 내가 6으로 이제 묶으면 어떻게 되니? x-1 x-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럼 gx라는 애는 결국 그래프를 그렸을 때 다음같이 요런 삼차함수의 모양이 생기게 될 거고 얘가 1이고 얘가 2가 되고 그치? 그래서 1과 2에서의 함수값을 당연히 조사를 해볼 거야. 근데 나는 이제 그냥 2에서 먼저 조사를 좀 해볼게. 그럼 2에서 조사를 해보면 g2는 2를 집어넣으니까 얘가 8 8이 16에 그치? 16에 마이너스 4구 36에다가 더하기 24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마이너스 20에다가 4를 더하면 4가 되고 거기서 2를 빼니까 얘가 지금 몇이 된다? 정확하게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했지? 따라서 얘의 좌표가 2,2야. 그러면 잘 봐봐. fx라는 애가 최소한 만약에 요런 애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게 된다면 겉에 나오는 함수가 요것만 나올 테니까 최소값이 2가 된다는 건 괜찮겠지. 그치? 그러니까 딱 최소값이 2가 되려면 fx라는 건 도대체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지 그 범위를 조사해달라는 거라고. 그러면 2라는 요 점을 지나는 상수함수를 내가 요렇게 그렸을 때 결과적으로 요 fx가 gx의 정의역이 역할하니까 요런 데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지. 그치? 따라서 얘의 x값이 뭐가 되면 돼? fx의 최소값이 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2대 1이니까 얘의 x값은 2분의 1이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아 fx라는 애가 뭐보다 크거나 같게 하자. 2분의 1보다 항상 크거나 같게 하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요 fx가 이차함수니까 저 식을 바꿔주면 되겠지? 그럼 fx 식을 조작할게.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에 더하기 k-1이라 쓸 수 있다. 그럼 요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k-1이니까 결국에는 k-1이라는 애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를 보면 되는 거 맞지? 따라서 k는 뭐보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래서 정답 몇 번? 정답 5번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학 2에서도 가볍게 요렇게 합성함수의 개념 정도는 합성함수의 개념 정도는 뭐 이렇게 깔끔하게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알겠지? 10번 문제 요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같이 한번 보자. 아마 뭐 9번 10번까지는 그냥 편하게 좀 왔다가 11번부터 왜 계산이 좀 많지? 뭐 이런 느낌을 받은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 11번도 계산을 좀 깔끔하게 해볼 테니까 잘 봐봐. 지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그림을 좀 그려보면 Y축이 있고 그 다음에 X축이 다음과 같이 요렇게 들어가 있고 지수함수가 요렇게 생겼고 그치?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는데 그때 로그함수가 또 요렇게 생긴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 그치? 아 이거 조금 옆으로 내가 더 옮겨서 그려볼게. 다음과 같이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는데 로그함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생긴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맞지? 근데 그랬을 때 점을 지금 보니까 요 얘랑 얘가 만나 생기는 애를 X는 K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 그 여기 선을 쫙 그어가지고 만나는 점들을 표현해 봤더니 얘가 지금 점의 이름이 A가 되고 얘는 B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는 요 지금 절편이 D가 되고 만나 생기는 교점 얘가 지금 C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치? 그때 문제에서 조건으로 지금 주고 있는 건 뭐냐면 AB의 길이는 8이래. AB의 길이는 8이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가 8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B의 길이는 E루트 2라 그랬어. 그럼 요 BC의 길이 얘가 지금 E루트 2다. 맞지?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요 사각형의 넓이를 찾아달래. 그래 얘들아 한번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해볼 거야. 고민을 할 건데 사각형이 생긴 걸 보니까 이게 그 평범하게 생긴 사각형이 아니잖아. 지금 무슨 말이 이제 갔지? 그냥 우리가 흔히 보던 그런 정사각형이나 뭐 직사각형이나 사다리꼴이 이런 모양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부분합의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지. 그치? 그러면 요거 잘 봐. 얘의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얘의 길이가 2루트 2니까 내가 요렇게 요렇게 끊으면 얘의 길이는 2고 얘도 길이가 이어야 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럼 사실 위에 있는 삼각형은 이게 끝난 거 아니야? 얘가 8이야. 높이가 2야. 얘 계산은 끝났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요 아래에 있는 삼각형을 어떻게 넓이 계산을 할 거냐. 이게 이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 그치?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을 쭉 써보면서 가볼게. 얘는 y는 2에 x-1제곱에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y는 로그 2에 x-a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결국 요 k값을 찾으면서 계산을 다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점의 좌표를 하나씩 써보자. 요 a라는 애의 좌표를 써봤더니 얘는 지금 a라는 애는 여기다 썼게. a라는 애는 k, 뭐가 된다? 2에 k-1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치? 근데 요 c라는 애의 점의 좌표도 우리가 충분히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 지금 얘가 x는 k였고 2만큼 가면 얘의 x좌표는 뭐가 될 거야? 얘의 x좌표는 k-2가 될 거야. 그러니까 c의 좌표도 우리가 마저 써보게 되면 얘는 k-2,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 k-2를 집어넣어. 그럼 2에 k-3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지?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잘 봐봐. 얘의 y좌표랑 얘의 y좌표는 정확하게 차이가 몇이 나지? 8에서 2를 빼니까 차이가 6만큼 차이가 나. 그럼 얘에서 얘를 뺀 게 6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k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충분히 그걸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먼저 계산을 해볼게. 얘에서 얘를 빼자. 그럼 2에 k-1제곱 플러스 1에서 빼 2에 k-3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얘가 지금 6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1이랑 마이너스 1이 지워지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사실 그냥 딱 뭘 집어넣어도 그냥 나올지 보이잖아? k에다 그냥 4 집어넣으면 8에서 2를 빼가지고 6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치? 아무튼 k가 4가 되는 게 그냥 보이기도 하고 그게 안 보이는 친구들은 뭐하면 돼? 이거 그냥 그 뭐야 인수분해 해가지고 방정식 풀듯이 그냥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얘 그냥 뭐 계산하는 것도 한번 보여줘 볼게. 보면 얘가 2분의 1에 2의 k제곱이 될 거고 뒤에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 8분의 1에 2의 k제곱이 될 건데 얘가 6인 거야. 그럼 양변은 이제 우리가 몇을 곱하자? 8을 한번 곱해볼게. 8을 곱해보면 얘는 4에 2의 k제곱 얘는 2의 k제곱 그러니까 3 곱하기 2의 k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6에다가 8을 곱하니까 얘는 48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럼 양변을 이제 3으로 나누면 얘는 16이 되는 거니까 k값이 또 똑같이 아무튼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중요한 건 일단 k가 4라는 걸 찾았다는 거야. 그럼 k가 4였으니까 얘가 4.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이 이제 무슨 삼각형인지 우리가 알아줘야 되거든. 그치? 그럼 얘에 대해서 계산을 또 한 번 해보는 거야. 지금 이제 뭘 계산할 거냐면 어... 이 a라는 애에서 b라는 애의 좌표를 뭐해? 계산을 해서 뺐더니 뺐더니 뭐가 된다? 딱 길이 자체가 얘가 8이 된다는 걸 쓰면 우리가 또 이 a값에 대해서 계산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계산을 한 번 해보도록 할 거야. 왜? 이 a를 찾아야 얘가 실제로 몇인지 알고 그럼 a를 찾으면 얘가 실제로 몇인지 아는 거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맞지? 그럼 이제 그걸 계산을 해볼게. 그럼 이제 b라는 애의 좌표를 좀 써볼게. b라는 애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 뭐 c를 가지고 써도 돼. c를 가지고 뭐 하자? 얘에서 y축으로 이만큼을 빼버려. 그럼 y축으로 이만큼을 빼버리면 얘는 x좌표가 일단 k가 될 거고 여기서 2를 빼면 2에 k마이나 3제곱에 플러스 1에서 2를 빼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이제 k가 4였으니까 집어넣으면 얘가 실제로 1이 될 거야. 음 그럼 그걸 로그함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b의 좌표가 지금 4,1이었으니까 집어넣어보면 1,2라는 애는 로그 2에 4 마이너스 a라고 요렇게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이 a값이 몇이 되는 거야? a가 2가 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지. 그치? 야, 그럼 a가 2면 얘는 x좌표가 몇이 되지? 얘는 x좌표가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지금 a가 2면 얘 y값이 1이었으니까 잘 봐봐. 얘의 길이가 지금 1이고 보여? 얘의 길이가 1이고 얘의 길이가 1이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도 1이야.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요건 사실 직각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봐봐. 1대1대 요 길이 요 db의 길이. 그치? db의 길이는 루트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b의 길이는 2루트 2라고 했으니까 dbc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럼 마저 마지막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좀 계산을 해보면 삼각형에다가 우리가 삼각형을 더해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요 위에 나와있는 위에 나와있는 삼각형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2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보면 밑변의 길이가 루트 2고 요 높이가 2루트 2가 되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2루트 2라고 요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럼 정리를 하니까 얘네들 지워져서 8이 되고 더하기 뒤에 들어가는 건 얘네들 지워지고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에서 정답이 10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 다 됐지? 그래서 11번 문제는 뭐 어떻게 계산하든 상관은 없어. 사실 어떻게 계산하든 상관은 없는데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 계속 요렇게 길이들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지수함수 가지고 그냥 표현해 나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계산이 좀 부담이 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정도가 들고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나한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치? 문제에서 나한테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 사각형이 우리가 흔히 알던 그런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나 뭐 사다리꼴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뭘로 쪼개서 볼 수 있다? 부분화 삼각형 두 개로 쪼개놓은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어떨까?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삼각형 같은 경우에 넓이를 구하기가 되게 쉬우니까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일까? 어떤 삼각형일까? 그걸 궁금해만 한다면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의 기울기를 자꾸 보려고 노력을 했을 거라는 거지 그치? 11번 문제도 내 나름대로는 되게 괜찮게 잘 만들어진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 오케이 그러면 일단 11번 해설까지 이렇게 보고 이어서 12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이제 이어서 12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요 12번은 개념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잘 만들어진 문제고 실제로 그냥 뭐 수능에 나와도 전혀 손색이 없는 뭐 그런 문제인 것 같아 같이 한번 보자 a가 2보다 큰 상수 a에 대하여 함수 fx는 구간에 따라 지금 저렇게 정의를 해줬어 그치? 그리고 나서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삼차함수 gx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hx가 있대 얘들아 요거 좀 체크해보자 hx라는 애가 지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대 그치? 그러면 얘를 보고 일단 개념이 먼저 팍 하고 생각나야 될 건 뭐냐면 연속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의 자체가 극한값이랑 뭐랑 같다는 거야? 극한값이랑 어느 한 순간에 함수값이 같으면 우리가 연속의 정의를 저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아 문제에서 내가 연속 옵티마이즈 수업할 때도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던 건데 연속이라는 조건이 나오면 극한값을 가지고 함수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함수값을 물었어 니한테 이렇게 함수값을 물었어? 그럼 뭐 할 수 있어야 돼? 극한값을 가지고 그 함수값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너 그리고 또 뭐야?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함수값을 가지고 극한값을 답할 수도 있어야 된다 너 저런 걸 개념적으로 되게 기억을 잘하고 있자 그랬지 언제 출제될지 모르니까 꼭 알고 있자 어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h1에다가 h3의 값의 합을 찾아달래 근데 지금 가조건을 딱 보니까 x가 1이 아니고 x가 a가 아닐 때는 hx라는 애를 fx분의 gx라고 정의를 해줬고 그다음 나조건을 보니까 h1은 ha랑 같대 그리고 문제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좀 봐봐 봐봐 1과 a가 아닐 때 h를 얘라고 정의를 했는데 나조건을 보니까 h1에서의 함수값이 ha에서의 함수값이랑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나조건을 보고 아 얘에다가 바로 집어넣을 수 없으니 그 함수값을 뭘로 표현을 하자 극한값으로 표현을 하자라는 생각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 나조건을 보고 리미트 x가 1로 안없이 가까이 갈 때 hx라는 애랑 리미트 x가 a로 안없이 가까이 갈 때 hx라고 요렇게 이제 식을 바꿔놓고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끝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봐봐 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고 x가 2보다 클 때 얘라고 지금 나와있잖아 근데 a는 2보다 큰 숫자라고 했으니까 2라는 순간에 요 fx라는 함수가 지금 e에서 a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지점인 거야 e에서는 a에 따라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근데 요 hx라는 애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x는 e에서도 연속이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지금 문제 조건으로 잡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hx가 e에서 연속이어야 되는데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네 둘이 값이 같다는 거 얘를 가지고 뭘 찾으라는 거야 a값을 찾고 g라는 애도 찾아서 문제에서 묻는 거 대답을 좀 잘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먼저 차례대로 x가 e에서 연속인 거부터 우리가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식을 쓰길 fx는 e보다 작거나 같을 때랑 e보다 클 때 함수가 다르니까 이제 e에서의 좌극한과 e에서의 우극한이 같다는 걸 식으로 쓸 거야 그거를 이제 써보면 걔를 써보면 리미트 x가 e-일 때 fx라는 거 그냥 바로 인수분해해서 써보도록 할게 인수분해를 같아야 되니까 리미트 x가 e 플러스 일 때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해보면 마이너스 x에 x-a 분의 gx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치? 얘들아 잘 봐 일단 2를 얘에다가 분모 자리에 넣어볼 거야 분모 자리에 넣어서 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얘가 튀어나오는 건 1 곱하기 2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분의 g2라는 게 뭘 만족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얘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랑 같다는 걸 만족을 해야 돼 그럼 2를 집어넣어 보니까 마이너스 2에 뒤에 들어가는 건 2 마이너스 a 분의 g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근데 분모에 있는 걸 잘 비교해봤더니 이 분모에 있는 건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라 얘는 음수거든 일단 그치? 근데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얘가 음수인데 a가 2보다 크니까 얘도 음수야 그럼 음수에다가 음수를 곱하면 얘는 뭐가 나오지? 얘는 양수가 나오지 그치? 따라서 이 둘의 값이 같으려면 음수 양수니까 분자가 모일 수밖에 없어? 분자가 0이어야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따라서 아 얘를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g2의 값이 뭐여야 된다? g2가 0이어야 된다 그럼 3차함수에 대해서 뭘 하나 찾은 거야? 인수 하나를 찾은 거 맞지? 그럼 인수 하나를 찾았어?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인수 두 개를 더 찾아주면 돼 이해가? 그럼 이제 그대로 한 번 또 밀어 넣어볼게 밀어 넣어보면 일단 얘부터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리미트 x가 1로 안 없이 가까이 갈 때 1로 가까이 갈 때 이거에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 그럼 1이면 2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에다가 식을 써줘야 되니까 x-1 x-3 1분의 gx라고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에서를 살펴보면 리미트 x가 a로 안 없이 가까이 갈 때 어 분모에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 x x-a분의 gx라고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잘 봐봐 보면 x가 1로 갈 때 얘가 x-3를 인수로 가지고 있지 그럼 gx가 x-3를 인수로 안 가지고 있으면 얘는 발산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값이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치? 따라서 얘랑 얘랑 값이 같은데 x가 1로 가고 분모가 x-3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 왼쪽에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g1이 0이어야 된다는 정보를 하나 끌어낼 수가 있고 오른쪽도 이제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지 x가 a로 가까이가 근데 얘가 x-a를 가지고 있으니까 gx가 또 ga가 0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즉 gx가 x-a라는 걸 인수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얘가 또 발산할 테니까 얘네들의 극한값이 같다라는 걸 말할 수가 없다고 그치? 따라서 아 이 오른쪽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g a가 0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정리 g1이 0이야 ga가 0이야 g2가 0이야 그럼 인수가 3개 나왔으니까 3차함수의 식을 쓸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쓸 수가 있지 그치? 그럼 우리가 마저 gx에 대해서 식을 써보면 gx라는 건 x-1을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x-2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x-a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a를 찾아야 되잖아 우리는 지금 얘 분모가 0으로 할 때 수렴하려면 분자가 0으로 가야 돼 라는 정보만 쓰고 있으니까 실제로 얘 값이랑 얘 값이 이제 같다는 걸 가지고 a 값을 구할 거야 알겠지? 그럼 그 식은 오른쪽으로 끌고 와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 봐봐 아까 요 식을 이제 쭉 끌어가지고 와서 다시 우리가 써보게 되면 리미트 x가 1로 안 없이 가까이 갈 때 다 쓰자 x-1 x-3 gx는 얘였으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x-1 x-2 x-a가 될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있는 값은 그냥 아래다 쓰게 리미트 x가 a로 안 없이 가까이 갈 때는 마이너스 x x-a 분의 x-1 x-2 x-a 각각의 극한값을 식으로 나타내자 그럼 위에 나와있는 걸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보면 여기는 x-1이랑 여기는 x-1은 약분이 될 거야 그치? 그리고 분모 자리에 있는 걸 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 1마이너스 a라는 극한값이 나와 아래에 있는 걸 정리해보면 x-a랑 x-a가 지워지고 a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분자에 들어가는 건 a-1 a-2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얘네들의 값이 지금 같아야 돼 그러면 그러면 분자에 있는 얘가 a-1이니까 얘랑 얘랑 또 약분시킬 수가 있겠지 그리고 분모에 있는 애 얘네들 플러스로 이렇게 바꿨을 거야 알겠지 그럼 얘를 올려주면 a는 저식을 다 정리해보니까 a라는 건 2를 옮겨서 2a 마이너스 몇이 된다? 4가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 그치? 그럼 a를 넘기고 4를 넘기니까 a가 나오길 a가 몇이 된다? a가 4가 되는 걸 생각할 수 있다 그럼 gx라는 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뭐였던 거야? 4였던 거지 그럼 이제 다 찾은 거니까 문제에서 마지막에 구하라는 그 h1 h3만 구하면 돼 그럼 h1도 뭐 천천히 한번 계산해봐 지금 얘가 사실 표현을 한 게 요게 h1을 표현한 거잖아 우리가 그치? 어? 요 극한값 얘가 얘가 h1이라는 걸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에 a에 4 집어넣고 계산을 한번 해보자 하면 얘랑 얘 둘이 약분되고 1 집어넣을 때 나왔던 게 마이너스 2분의 분자에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3 그럼 얘 정리하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h3의 값을 계산해 볼게 그럼 a가 4였으니까 4가 아닐 때 1이 아닐 때 hx을 그냥 요거라고 우리가 쓸 수 있지? 그러면 3을 저기다 그냥 넣기만 하면 되겠네 h3은 그냥 대입해서 구하면 돼 그럼 대입을 해서 식으로 써보니까 f3분의 g3이라고 요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 그럼 3은 f3이라는 건 아래 있는 식에다가 우리가 3을 집어넣는 게 맞지? 그치? 그럼 아래 있는 식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에다가 곱하기 3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 g3은 여기다가 3을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2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 또 약분시켜서 나오는 게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얘네 둘을 더하래 그럼 둘을 더하면 몇이 돼? 6으로 통분시키자 얘는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6분의 13이 되니까 정답 몇 번? 정답 3번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야 이게 지금 문제를 보면 이런 것 같아 요 12번은 내가 지금 별표를 3개 쳤잖아 뭐 개념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문제기는 해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는 12번에 내기에는 내용은 되게 좋은데 내용은 되게 좋은데 너네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 왜냐면 12번은 이렇게 풀다가 쑥쑥쑥하고 그냥 넘어가는 느낌이어야 되거든 근데 얘를 지금 보니까 계산이 어때? 계산이 이 정도면은 사실 되게 많은 거거든 12번 치고 알겠지? 그래도 뭐 앞으로 수능은 까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전까지 요런 수준은 충분히 좀 여유롭게 풀 수 있는 훈련이 됐으면 좋겠다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12번 정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3번 아 이 13번 문제도 나는 뭐 개인적으로는 되게 되게 잘 만들어진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 등차수열의 함수로 바라보자는 관점이지 등차수열을 특히나 등차수열의 합을 뭘로 바라볼 수 있다? 얘를 함수의 입장으로 함수화 시켜서 문제 상황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되게 연습하기 좋았던 문제야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 첫째 항이 양수인 등차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근데 문제 조건이 지금 뭐가 나와있냐면 절대값 S3이라는 것은 절대값 S6이랑 값이 같고 그 다음에 얘가 절대값 S11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어 모든 수열 AN의 첫째 항의 합을 찾아라 그러니까 즉 S1을 다 구해달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 상황을 일단 식으로 이해를 하지 말고 그냥 그래프로 이해를 해볼게 왜? 아니 우리는 등차수열의 합은 원점을 지나는 그런 이차수화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하이라이트 수학 1에서도 강조해서 말했었는데 식을 세울 때 애초에 SN이라는 걸 2분의 D N의 N-알파 그냥 이런 식으로 세워놓고 문제 접근을 하자 그랬지 그치? 어 그럼 이차를 지금부터 그려놓은 다음에 뭐 할 거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먼저 개형으로 확인을 좀 해볼게 어 그러면 이제 보자 먼저 이차를 그리길 다음과 같이 이렇게 N축이 있는데 N축이 있는데 이차 원점을 지나는 이차가 이런 식으로 생길 거야 왜? 첫째 항이 양수라 그랬으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거야 그럼 내 눈에 보이는 이차는 이런 이차가 보이게 될 거라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S3의 절대값을 취한 거랑 S6의 절대값을 취한 게 같대 그러면 어떤 상수함수에 대해서 3이 여기 있고 6이 여기 있을 수 있고 그치? 그리고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3이라는 애가 여기에 있고 6이라는 애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 맞지? 야 3이 여기 있으면 6이 여기 있을 수는 없어 이 대칭축의 값 때문에 그치? 그래서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이렇게 연두색 케이스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 케이스가 하나가 있을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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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 놓은 다음에 문제를 이제 조건에 맞춰서 계산만 하면 문제의 정답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좀 이따 내가 다시 그려보도록 하고 일단 이 그림에서 첫 번째 케이스부터 나랑 확인을 해보자 첫 번째 케이스 볼게 봐봐 식을 세워 얘가 0이고 3, 6이면 가운데에 네가 4.5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얘를 9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0에서부터 3칸 떨어져 있으니까 6에서부터 3칸 떨어진 애가 또 9가 된다는 걸 가지고 확인을 할 수도 있고 그럼 여기서 식을 써봤더니 Sn이라는 애는 2분의 D에 N N-9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6에서의 값이랑 3에서의 값은 이 식에서 이미 되게 같다는 걸 확인이 된 거고 이제 6에서의 절대값을 취한 값이 11에서 절대값을 취하니까 그러니까 11이 뭐 이런 데 있다는 거지 그치? 어? 그러니까 얘에서의 값에서 3을 뺀 게 뭐가 된다? 6에서의 함숫값이랑 같다는 거 가지고 우리가 D값만 찾으면 문제가 풀려 그러면 S6부터 표현을 해보자 이 상황에서 S6이라는 걸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2분의 D에다가 6에다가 6-9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S11이라는 애는 원래 이렇게 내려가서 S11의 값이 나오는데 그걸 뒤집는 거잖아 먼저 얘를 찾고 마이너스를 붙일게 그럼 S11은 2분의 D에다가 곱하기 11에다가 뒤에 들어가는 게 곱하기 이제 11-9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럼 식을 살짝 정리를 해보면 얘가 몇이 나오니 이게 2니까 얘랑 얘랑 지워져서 얘는 11 D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얘를 보게 되면 얘랑 얘랑 지워져서 이게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9 D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9 D라는 것은 마이너스 11 D에서 몇을 뺀 거야? 3을 뺀 걸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럼 얘를 이제 넘기면 마이너스 2D가 되고 얘를 넘기면 지금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D의 값을 찾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어 그럼 D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얘의 값이 처리가 돼서 우린 S1 값을 여기서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마저 끝까지 S1을 찾아볼게 D가 나왔으니까 얘를 가지고 S1을 구하자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D는 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뒤에 이제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1 곱하기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이걸 정리하면 얘랑 얘가 약분돼서 몇이 되니? 얘들아 얘 2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지? 그럼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S1 값은 6이 되는 걸 생각할 수 있어 그래프를 그렸을 때 3과 6이 정확히 아 이런 식의 모양이 생기게 된다면 그때는 첫째 양의 값이 몇이야? 6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계산을 통해서 그치? 그러니까 문제의 상황을 그냥 무작정 공식을 써서 풀지 말고 요렇게 이해를 했으면 해 그럼 이제 아까 했던 그 두 번째 케이스의 그림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다음과 같이 N축이 있는데 아까 그렸던 것처럼 요런 식의 그래프가 있는 거야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이번에는 얘가 3이고 얘가 6인 상태가 되게 요렇게 표현을 하자 그럼 11인 건 뭐 저기 어디쯤인 뭔가 이렇게 있을 거야 이걸 가지고 먼저 뭘 찾아야 돼? 우리는 얘 절편 0인 거 아니까 얘의 절편을 찾아야 돼 그럼 3에서의 함수값이랑 6에서의 함수값을 일단 식으로 써보자 써보면 S3이라는 건 2분의 D에다가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3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6이라는 걸 써보면 2분의 D에다가 6에다가 6 마이너스 알파라고 요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둘의 부호가 뭐 해야 돼? 반대여야 돼? 왜? 여기서 그렇잖아 S6이라는 거 원래 요렇게 내려갔을 때 여기서의 함수값인데 그걸 뭐한 거야? 그걸 뒤집은 거니까 얘의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얘의 값이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식을 마저 풀어볼게 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얘랑 갖다를 풀자 그러면 2분의 D랑 2분의 D가 지워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위에서 나오는 식을 보니까 9 마이너스 3 알파라는 것은 얘 마이너스 처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36에다가 더하기 6 알파라고 요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얘 넘어가면 45가 되고 마이너스 3 알파 넘어가면 얘가 9 알파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알파 값을 찾으면 알파가 5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실제로 요 Sn이라는 식은 2분의 D에 N에 N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했었던 것처럼 요거 둘이만 값이 뭐하다? 같다는 거 처리해주면 되겠지? 그럼 S6은 S6 다시 볼게 S6은 2분의 D에다가 6에다가 6 마이너스 5야 그럼 얘가 3D가 돼 그치? 그러면 절대값 S6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3D라고 쓰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11의 값을 보자 S11 그럼 S11은 2분의 D에다가 11에다가 곱하기 11 빼기 5니까 얘가 6이 되잖아 그럼 얘는 33D야 맞지? 그러면 절대값 S11이라는 건 마이너스 5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3D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럼 마지막 계산 마이너스 3D는 마이너스 33D에서 몇을 뺀 거야? 3을 뺀 거랑 값이 같아야 되지 그럼 얘 넘어가니까 3은 마이너스 30T 따라서 D가 마이너스 10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D가 마이너스 10분의 1이라면 마저 S1 값 계산을 해보니까 2분의 1에 곱하기 마이너스 10분의 1에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가는 거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지 그러면 얘네 둘 약분시켜서 이게 마이너스 2가 되고 계산 마저 하면 얘가 5분의 1 나오는 거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여기서 첫째 항의 값 5분의 1인 게 하나 나왔고 그 다음 여기서 첫째 항의 값이 6이라는 애가 나왔으니까 6에다가 5분의 1을 더하면 정답 5분의 31이 돼서 보기에 1번이 나오겠지 다 무슨 말이 이제 같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우리가 하던 대로 상황의 이해를 하고 그 상황의 이해를 그래프를 가지고 한 다음에 계산으로 그냥 밀어붙이기만 하면 문제가 풀려 근데 지금 이걸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계산 양이 어려운 계산은 아닌데 풀다 보면 되게 지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시험지의 구성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문제 하나하나는 되게 잘 만들어졌는데 12번을 풀면서 계산에서 좀 지쳤었잖아 13번에서 한 번 또 지칠 수가 있었어 일단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이런 건 조금 아쉬워 계산을 조금만 더 줄여서 출제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건 조금 아쉽지만 문제에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점검하는 데는 되게 좋았었던 것 같다 그게 그럼 13번 문제도 해설을 일단 이렇게 하고 칠판 정리하고 14번 이어서 또 들어가도록 할게 자 제가 이제 13번까지 촬영을 하고 잠깐 그 사이트에 좀 등급컷이 올라왔는지 확인을 해봤어 아까 촬영할 때는 등급컷 나오기 전이었거든 야 등급컷이 지금 엄청났네 확통일컷이 지금 한 80정도 되는 걸로 예측되고 미적일컷이 76 실화? 실화? 어?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 문제 자체들은 좋은데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그래도 80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지금 좀 더 낮은 상황이네 뭐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뭐 아무튼 어려웠어 그치? 난이도를 느꼈을 때 되게 어려운 걸 많이 느꼈을 것 같아 음 14번 근데 또 어려운 걸 해보자 알겠지? 일단 14번 ㄱ, ㄴ까지는 그냥 그럭저럭 할만 했을 건데 ㄷ을 풀 때가 이제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 음, ㄷ 해설도 잘 한번 해볼게 지금 보면 두 함수 fx는 x 세제곱 빼기 kx 더하기 6이고 gx는 2x 제곱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어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찾아라 어, 기억을 해보니까 기억은 그냥 뭐라고나 이게 되게 단순하지 k가 0이면 k가 0일 때 fx 더하기 gx라는 건 이퀄 0이 되는 이 방정식에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니 얘는 실근이 한 개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야 그럼 k에다가 그냥 뭐해? 0을 집어넣고 실제로 저 방정식을 써보자 같이 알겠지? 그럼 써보면 이 방정식 fx 더하기 gx라는 것은 k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써봤더니 x 세제곱에 더하기 6 그 다음에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2 식을 한번 정리를 하면 x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에 더하기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얘랑 모의 관계를 봐라 x축의 관계를 보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x 세제곱 이렇게 보든가 아니면 x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4의 관계를 봐도 되고 네가 뭐 편한 대로 하면 돼 그치? 그냥 뭐 위에 있는 걸로 보면 어떻게 봐야 돼? 위에 있는 걸로 보면 y는 4라는 애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려놓고 그 다음에 0에서는 지금 접하고 있었고 마이너스 2 뚫고 지나가니까 마이너스 2 0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x축은 당연히 얘보다 어디 있어? 당연히 4보단 아래쪽에 이렇게 있을 거니까 실근이 하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아래에 있는 상황을 가지고 네가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번엔 x축을 그려놓고 얘가 마이너스 2에서는 뚫고 지나가고 0에서는 접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려봐서 생각을 해보면 뚫고 지나가고 얘에서 접하는 이런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나서 y는 마이너스 4라는 선을 그으면 여기서 교점이 하나 나오니까 아무튼 기억에서 묻는 실근이 한 개다 라는 건 참이야 그치? 기억은 우리가 쉽게 참이라는 걸 밝힐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 니은으로 넘어볼게 선지 니은을 보니까 fx-gx 이퀄 0이 fx-gx 이퀄 0이라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k는 4뿐이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실근 수가 몇 개? 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그런 k가 뭔지를 찾으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게 생각을 먼저 좀 해보면 다음 같은 걸 알 수가 있어 일단 전체적인 구조는 얘가 그냥 3차야 3차가 축이랑 만나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3차가 축이랑 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의 이 상황 자체가 뭔가 이 접하는 상황이랑 관련을 지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지 그리고 아까 기억에서 했던 것처럼 fx-gx를 실제로 식으로 그냥 써볼게 써보자 써보면 어떻게 돼? x3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6에서 gx를 빼니까 2x제곱 플러스 2가 될 건데 얘가 0이라는 방정식을 살펴보는 거야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x3제곱에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x 플러스 8 이퀄 0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를 그냥 3차로 본 다음에 축이랑 접한다 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 좀 보기 좋게 위치관계를 바꿀 수 있다면 위치관계를 바꿔놓고 다루는 것도 괜찮겠지 그치? 그래서 아까 기억을 풀 때 이런 식까지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걸 확인을 했잖아 따라서 나는 이 k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냥 얘를 넘겨놓은 다음에 3차랑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접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거야 알겠지? 그러면 식을 써보자 x 3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8이 kx 왼쪽에 있는 3차 뭐 그래프를 그리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지 그럼 제에 대한 그래프를 우리가 살짝 그려보면 y는 8이라는 y는 8이라는 요런 상수함수가 있는데 얘가 0에서는 접하고 2에서는 만나 0에서는 접하고 2에서는 뚫고 지나가는 요런 그래프의 모양이 그려지게 될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얘는 원점이니까 y축 x축을 대략 표현을 해보면 원점이 대충 요런 정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3차랑 요 직선이 접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실근의 갯수 교점의 갯수가 몇 개 나와? 두 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따라서 여기서 요렇게 접하게 되는 상황에 뭘 찾자 k값을 계산을 하자 그럼 접선 문제인데 지금 접점을 모르잖아 모르니까 요 접점을 일단 살짝 내가 t 정도라고 요렇게 가정을 할 거야 그러면 함수값이 같다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라는 걸 가지고 식을 두 개 세우면 모르는 문자가 t랑 k니까 당연히 연립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거 한번 식으로 써볼게 먼저 첫 번째 함수값이 같다 그럼 t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더하기 8이 kt 요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 미분계수가 같다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미분에서 t를 집어넣으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4t인데 그게 k다 그럼 요게 나와있는 요 k 대신해서 얘를 어디다 넣어 여기다 넣은 다음에 연립하면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러면 그 식을 마저 계산을 해볼게 따라서 식을 써보면 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t의 제곱에 더하기 8은 3t의 제곱 마이너스 4t의 곱하기 t 그럼 전개를 하니까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 싹 다 오른쪽으로 넘겨 넘기니까 2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2t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8이퀄 0이 된다 그럼 2로 한 번 더 약분을 시키니까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4이퀄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요거 조립제법에서 찾으면 되는데 t에다가 몇 집어넣으면 돼? 1 넣어봐 안되잖아 2 넣으면 8 빼기 4 빼기 4니까 0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지 따라서 아 접점의 자표가 몇이었다는 거야? 2였다는 거야 맞지? 그럼 내가 사실 그림을 이렇게 대충 그려놨지만 이 그림이 아닌 거지 어디서 접하고 있는 거야? 2,8에서 접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그때 아무튼 기울기가 k가 되니까 2를 집어넣으면 뭐 아무튼 12 빼기 8이어서 얘가 4일 때에만 교점이 2개 나온다는 것도 확인이 되겠지 그러면 다시 지금 이 상황을 내가 그림을 가지고 다시 그려보면 이렇다고 y축 x축이 있는데 y축 x축이 있는데 기울기가 4인 직선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y는 4x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여기에 2가 있으면 이 그림 사이즈가 조금 이상하지만 얘가 많이 이상하네 얘가 지금 8이야 그치? 어? 그러면 3차가 어떻게 생겼다? 3차가 여기서 얘랑은 접하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그 다음에 가서 얘랑 접하는 요런 그래프가 지금 그려지고 있었다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k가 아무튼 4 ㄴ이 참이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아 ㄴ까지는 그냥 그럭저럭 와볼만 했는데 우리가 ㄷ을 지금부터 잘 풀어봐야 돼 ㄷ이 중요하지 ㄷ선지 보자 보면 절대값 fx가 절대값 fx가 gx랑 같다라는 이런 지금 방정식이 있어 근데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k가 존재하네 그럼 지금 내가 확인해야 될 건 얘에 대해서 방금까지 계속 문제를 풀었을 때도 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우리가 계속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교점 개수로 보고 있단 말이야 그치? ㄱ에서도 교점 개수로 보고 있고 ㄴ에서도 교점 개수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지 이 방정식을 실제로 5개가 나오는 걸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5개 같게 서로 다른 교점이 5개 나오는 그런 순간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걸 볼 건데 근데 그 전에 이걸 먼저 체크를 해야 돼 이 부분도 되게 공부하는데 중요한 건데 잘 봐봐 얘가 절대값 fx고 얘가 gx잖아 그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는 당연히 얘랑 얘랑 값이 같을 때일 거거든? 그럼 절대값 fx라는 얘는 항상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풀었을 때 방정식의 실근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만족하는 범위에서의 실근을 조사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니까 체크하자 방정식을 보는데 어차피 얘랑 얘랑 같은 순간을 봐야 되지만 얘가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x의 범위에 대해서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이 5개가 나오는지를 보라는 거라고 그러면 gx의 식은 뭐였어? 2x제곱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일단 이거 부분을 풀어보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범위에 대해서 이 범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갯수가 5개가 나오는지 보자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방정식을 풀 때 절대값 fx fx를 그린 다음에 뭔가 뒤집는다? 이건 k에 따라서 위치가 계속 바뀌니까 보기가 만만치가 않아 끝에 따라서 이렇게 안 보고 어떻게 볼 거냐면 기역과 니은에서 그냥 fx랑 gx의 위치관계를 봤었으니까 이것도 절대값을 풀어서 쓸 거야 풀었으면 fx가 gx랑 같다라는 이런 방정식 그리고 또는 fx라는 애가 마이너스 gx라는 이 방정식을 살펴보자는 거지 그러면 얘가 사실 니은에서 풀었을 때 나왔던 것처럼 뭐야? fx 빼기 gx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을 살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기역에서 봤었던 것처럼 fx 더하기 gx가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을 살펴보는 거지 기역과 니은에서 한 것처럼 식으로 그냥 다 써볼 거야 근데 얘는 니은에서의 생각을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니은에서의 생각을 우리가 이용해서 식을 써보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8이퀄 k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니은에 있던 거 그대로 끌어온 거야 그리고 얘는 이제 새롭게 써줘야 돼 얘 새롭게 계산을 해서 써보자 얘 계산해서 써보게 되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x 플러스 6 더하기 gx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이퀄 0 맞지? 그러면 x 세제곱에 얘 더하기 2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이퀄 kx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 위에 있는 식은 요런 삼참수랑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교점수를 보라는 거고 아래에 있는 건 요런 삼참수랑 원점을 지나는 교점의 수를 보라는 거야 근데 아까 그 위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얘랑 얘가 접하는 순간에 대한 확인을 했었잖아 그치? 그 그림이 아까 무슨 그림이었어? 여기다 내가 좀 다시 그려놓을게 봐봐 보면 y축 있고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4x라는 직선을 그리면 좀 그림이 이상해 4x라는 직선을 요렇게 그려놓으면 삼참수랑 만나 생기는 게 2의 2,8에서 만나면서 그치? 얘가 2고 여기가 8이면 삼차랑 얘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요쪽에서 요렇게 접하는 이런 모양이 지금 그려졌었고 우리가 그럼 이제 뭐도 해야 되냐면 요 kx라는 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빙글빙글 돌리면 되는데 얘 얘를 잘 한번 또 그려보자는 거지 그리고 곡선과 직선 미은에서도 접하는 순간을 봤으니까 얘네들에 대해서도 접하는 순간을 먼저 그려놓고 그림을 이제 이상하지 않게 한 번에 잘 그릴 거야 알겠지? 그러면 봐봐 얘랑 얘 또 접점의 x자표를 내가 t라고 가정을 해볼게 접점의 x자표를 t라고 요렇게 가정을 해볼게 그럼 아까 썼던 것처럼 식을 두 개를 쓰자 첫 번째 먼저 함수값이 같다 그럼 t 세제곱 더하기 2t 제곱 t 세제곱 더하기 2t의 제곱 더하기 4가 kt라고 요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돼 따라서 얘 미분을 하면 3t의 제곱에 더하기 4t인데 그게 k 그럼 아까랑 똑같이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집어넣어서 식을 다시 써보면 t 세제곱 더하기 2t의 제곱 더하기 4는 집어넣어서 우리가 식을 써보면 써보면 t랑 얘를 곱하니까 3t의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t의 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저 다 넘기자 넘기면 2t의 세제곱 더하기 2t의 제곱 마이너스 4이퀄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도 t의 값을 찾으면 t가 몇 나와? t가 1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럼 t가 1이면 아 이 3차랑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1,7에서 접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1,7에서 접하니까 이 k값은 당연히 7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럼 이번에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 y는 4x 보다 가파르게 y는 7x 라는 걸 그리자 이렇게 y는 7x 라는 걸 그려볼게요 그럼 3차가 얘랑 뭐하고 있어야 돼? 얘랑 접하는 모양이 생겨야 돼 근데 잘 봐 야 이 3차에다가 1,7이라는 애를 지나는지를 확인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간이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1에서 실제로 이 위에 있는 3차는 어떻게 생기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야 2방정식이랑 2방정식을 같이 보는 거니까 그럼 1을 집어넣어봤더니 얘가 뭐 나와? 1 빼기 2 더하기 8이라 얘도 정확히 1,7을 지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렇지? 따라서 아 이 7x 위에 1,7이라는 애가 있고 3참수인 얘는 3참수인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서 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야 그러면 그걸 마저 그래프로 그려보자 얘가 0에서 또 접선의 길기가 0이고 마이너스 2에선 뚫고 지나가는 모양이니까 3참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색깔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3참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여기서 요렇게 접하면서 올라가는 그래프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치? 그럼 얘들아 봐봐 교점의 개수가 우리는 요 방정식의 교점의 개수와 요 방정식의 교점의 개수가 5개가 생기는 게 있는지를 보는 건데 그 방정식은 또 x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먼저 요 7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면 7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노란색이랑 7x가 만나는 건 하나 둘 쭉 떨어져서 3개가 될 거야 그치? 요기서는 3개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fx 더하기 gx가 0인 걸 생각해보면 여기서 접하고 있었으니까 얘에서 2개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런데 잘 봐 요 점은 실제로 만나 생기는 점이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점이 아니야 지금 얘에서도 나오는 근이 1이 있고 얘에서도 나오는 근이 1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근의 개수를 3 더하기 2라고 해서 5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 x는 1 하나는 중근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면 x는 1은 뭐기 때문에 중근이기 때문에 제외시켜야 돼 그치? 그래서 아 k가 7일 때 k가 7일 때를 확인해보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4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이것보다 더 교점이 많이 나오는 순간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자 잘 봐 보면 요 사이에서 선을 이렇게 그냥 그었다고 쳐볼게 그럼 노란색이랑 만나는 건 3개 있지 근데 연두색이랑은 접하지 않잖아 접하지 않으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하나 생길 거야 맞지? 그러면 노란색에서는 3개지만 또 얘에서는 1개가 되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절대 5개가 나올 수가 없지 그치? 많아봤자 몇 개야? 많아봤자 4개까지밖에 못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디귿은 일단 이 범위에 대한 조사도 잘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뭐 그 미분에서 많이 공부했었던 것처럼 요 함수들에 대한 위치관계를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그걸 따져나갈 수 있는지 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 이 식을 다 정리해보니까 곡선과 직선 곡선과 직선이니까 먼저 접하는 상황을 경계로 잘 잡아놓고 그걸 기준으로 관찰을 잘 해나가자는 거야 알겠지? 정리를 요 밑에 다시 해줘보면 문제에서 주어진 요 방정식의 상황은 요 방정식과 요 방정식 얘네 둘의 상황을 이쪽으로 끌고 와서 써주면 위에 있는 것도 곡선과 직선의 관계를 보는 거고 아래 있는 것도 곡선과 직선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요 곡선이랑 직선이 접하는 순간 당연히 표현을 해놔야 되고 요 곡선과 요 직선이 접하는 상황도 당연히 확인을 해놔야 되고 이걸 기준 삼아서 관찰을 하는 게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냥 얘만 단독적으로 내기엔 사실 되게 어려워 왜 되게 어렵냐면 니은에서 너한테 2,8에서 접한다 이런 접하는 상황에 대한 뉘앙스를 풍겼잖아 근데 ㄷ에서 그냥 얘만 내면 아 이걸 보는 게 진짜 만만치가 않을 거거든 그래서 기형님은 ㄷ으로 제작이 된 것 같아 알겠지? 그럼 14번도 이렇게 정리하고 이어서 15번 또 보도록 하자 자 이제 15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14번까지 풀다가 너무 지쳐서 15번은 보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아 근데 15번이 이제 앞에 문제들 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낮았어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야 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오면 마주보는 각의 크기 합이 파이가 된다라는 거 개념에서부터 되게 많이 강조했던 거야 그걸 바로 생각을 해야 되고 ab랑 bc가 이래 얘 길이가 지금 2고 얘도 길이가 지금 이래 그 다음 ad의 길이는 3이래 그랬을 때 또 bad는 그림에 그려놓은 것처럼 3분의 파이야 그리고 막 이제 설명이 나와 사인 세타를 구하는 과정이래 먼저 가에 들어가는 걸 찾아보자 삼각형 abd와 삼각형 b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cd의 길이가 나온대 그치? 그럼 얘들아 봐봐 먼저 이걸 찾아볼게 얘 두 변 길이에 각이 하나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는 요 bd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 없어? 구할 수가 있지? 그치? 요건 출제자가 되게 즐겨내는 숫자야 2, 2, 3 60도면 루트 7이야 어 내가 일단 요걸 한번 같이 구해볼게 저 bd의 제곱은 구할 건데 그래도 아까 내가 말했던 숫자는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 bd의 제곱은 4 더하기 9 마이너스 2배에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그럼 얘네들 지워지고 13에서 6을 빼니까 얘가 7 나오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 bd의 길이는 루트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맞지? 그때 나한테 구하라는 게 지금 cd였잖아 그럼 cd 얘도 이어볼게 얘 이렇게 이어보면 얘의 길이를 찾으라 했으니까 얘 길이를 모르니까 내가 x라고 이렇게 써볼게 그럼 두 변 길이가 있기 때문에 각 정보 하나를 알아야 돼 근데 각은 내접 사각형이니까 요 각이랑 요 각의 합이 파이가 나와야 되지 따라서 요기 있는 각은 3분의 2파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또 코사인 법칙을 써볼 거야 코사인 법칙을 써보니까 7은 얘 마주보는 애의 제곱 7은 4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2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요렇게 그러면 얘 마저 처리하니 요거 하나하나 지워지는 걸 알 수 있고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 콜 0이라는 요런 이차방정식이 나와 그럼 얘 근을 찾아보면 인수분해가 뭘로 돼? 3 마이너스 1로 되잖아 근데 길이니까 당연히 x가 몇이어야 돼? x가 1이어야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게 일단 가에 들어가는 숫자가 되겠지? 가에 들어가는 걸 문제의 마지막에 스피라 했으니까 얘가 지금 핀과 요렇게 음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볼게 삼각형 2ab와 삼각형 2cd에서 각 하나가 공통이고 두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삼각형이 지금 닮았대 닮았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 니한테 2ab가 어디야 2ab 요거 얘랑 그 다음에 2cd 2cd면 얘잖아 얘네가 닮았대 근데 방금 저 x를 찾아보니까 얘가 길이가 1이었어 얘 길이가 1이었어 그치? 그럼 얘들아 여기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 작은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은 얘랑 얘의 길이를 실제로 알고 있잖아 그래서 둘이 몇 대 몇 닮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정보를 생각해보면 1대 2 닮음이라는 걸 지금 생각할 수가 있다 어 근데 나한테 구하라는 게 2d의 길이를 찾으랬잖아 그럼 2d의 길이 찾을 때 요번에는 요 길이를 모르니까 얘를 a라고 잡아볼게 그럼 얘에 대응되는 변은 b 2잖아 그치? 내 길이 비가 1대 몇이었어? 1대 2였지? 1대 2였으니까 요 전체 길이가 2a가 될 거야 요기가 2a가 될 거야 그럼 2a에서 2를 빼면 요쪽에 대응되는 건 2a- 2가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럼 봐 이제 2a-2랑 요 전체 길이 a 더하기 3 3이라는 애가 또 마찬가지로 1대 2의 닮음이어야 돼 그럼 그걸 길이로 써보면 2a-2 대 3 더하기 a가 몇 대 몇이다? 1대 2가 된다 그럼 얘 풀어보면 3 더하기 a는 내항의 곱이 외항의 곱이랑 같으니까 4a-4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 넘어가면 3a가 7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a 값이 몇이 된다? 3분의 7 나오는 건 알 수 있다 얘가 지금 뭐야? 얘가 지금 q가 돼 그치? 그럼 a 값이 3분의 7 그리고 나서 나한테 구하라는 게 뭐야? 마지막에 삼각형 eCD에서 삼각형 eCD면 요거 있잖아? 요기서 사인 법칙을 써서 사인 세타를 구해달래 그러면 얘가 3분의 2파이였으니까 요쪽에 있는 요 각이 얘가 3분의 파이잖아? 그럼 3분의 파이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 a 아까 구했고 사인 세타에 대한 마주보는 변의 길이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 쓰면 사인 세타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마지막 사인 법칙을 쓸 거야 사인 세타 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1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 1은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a니까 그 a 3분의 7 요렇게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얘가 3루트 3분의 14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사인 세타는 역수를 취해서 보면 되니까 얘가 14분의 3루트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럼 p가 1이야 q가 3분의 7이야 두 개 더하면 3분의 10이고 거기에다가 문제에서 사인 세타 요걸 R이라 그랬지 얘를 곱하래 곱하니까 14분의 3루트 3 그러면 얘네 둘 약분되고 나오는 게 7분의 5 루트 3 요렇게 구해지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 몇 번? 정답 4번이 되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객관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코멘트를 남겨주자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다 괜찮았는데 일단 9번 10번 11번 문제 좋았다 문제 좋았다 그런데 12번이랑 13번이랑 14번이 한 시험지에 이렇게 연달아서 계산이 계산량이 조금 있게 내는 건 이건 학생들한테 되게 체감 난이도를 너무 높게 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갑자기 15번에서 난이도가 확 다운되는 느낌의 시험지였어 그치? 그래서 내가 이거 수업시간에도 계속 강조해서 말했지만 강조해서 말했다기보다 반복해서 많이 말했던 건데 이게 지금 시험은 지금 시험은 옛날이랑 다르게 난이도가 이렇게 좀 중간 번호부터 중후반까지 이렇게 좀 플랫하잖아 난이도가 옛날에는 이런 느낌이었으면 지금 이렇게 플랫한 난이도야 그러다 보니까 풀리는 걸 먼저 빨리 풀면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풀리는 거 빨리 풀고 모르겠으면 제끼고 풀리는 거 빨리 풀고 모르면 제끼고 해서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를 빨리 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건드릴 수 있는 걸 이제 좀 집중해서 실수 없이 건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시험지야 알겠지? 요즘 경험에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풀 항상 그걸 염두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 그러면 일단 객관식 이렇게 처리가 끝나고 뒤로 넘어가서 이제 또 20번부터 주관식을 바로 달려볼게 20번 보자 지금 수열 AN이 있는데 A1은 범위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라는 이런 범위를 너한테 제시를 했어 그리고 나서 관계식을 하나 줬지 AN 플러스 1이라는 건 뭐라고 지금 줬냐면 마이너스 2배의 AN AN이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A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라고 지금 나왔냐면 AN 마이너스 2라는 관계식으로 나와 있어 A7이 마이너스 1일 때 40A1의 값을 찾으래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풀 때 방법은 두 개가 있겠지 뭐가 있어? 뭐 A7이라는 것을 마이너스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거꾸로 가서 A1을 찾자 이런 방법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A1이라는 걸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로 둬서 A7까지 쭉 끌고 가가지고 그치?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해서 A1 값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뭐가 편할까는 이제 네가 선택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선택을 할 때도 계획을 조금 그러니까 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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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산이라는 것보다 한두 개 정도 쓰면서 뭐가 편할지를 판단을 좀 빠르게 하자는 거지 그럼 봐 뭐가 편해 보여? A1의 범위를 1에서부터 2까지라고 지금 나한테 줬잖아 그럼 A2는 무조건 아래에다 넣어야 되지 그럼 아래에다 집어넣어서 A1 빼기 2가 A2인데 야 그럼 A1에서 2를 빼면 음수니까 A3을 얘에다 넣어야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뭐한다? 아 얘는 앞에서부터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앞에서부터 나는 그냥 이렇게 천천히 써나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 그럼 A7이 마이너스 1이면 A6에 대해서 범위 고려를 막 해가면서 이게 A6까지는 괜찮다가도 A5로 가면 막 이제 수용도가 되게 펼쳐져서 생각할 때 이게 짱 나게 돼 시험장에서 앞에서도 짱 났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도 짜증나게 될 거라고 그치? 그래 나 앞에서부터 그냥 쭉 써나갈 거야 써나가 보면 A1은 A1인데 A2라는 것은 A1을 집어넣으니까 A1 마이너스 2에다가 넣는 게 맞다 그럼 얘는 1과 2 사이에서 2를 빼니까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얘에다 넣겠지? 그럼 얘에다 집어넣으면 A3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두 배의 A1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생각할 수 있다 근데 A1이 1과 2 사이니까 얘 음수야 마이너스 2도 음수야 그럼 음수음수 곱하니까 얘가 양수가 되는 걸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이제 A4는 A3에서 뭐해? 양수니까 아래 거에 넣어야 되지? 그럼 아래 거에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두 배 풀어 써서 그냥 갈게 A1 더하기 4 마이너스 2 그럼 다시 한 번 식을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A1 플러스 2가 되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얘는 또 뭐가 나와? A1이 1과 2 사이의 수였으니까 얘가 또 음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끝에 그럼 이제 A5는 음수였으니까 위에다 넣어야 돼 그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아 이거 그냥 묶었을까 얘들아? 묶었으면 어떻게 되지 얘가? 마이너스 2에 A1 마이너스 1인데 거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니까 4에다가 A1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A1이 1과 2 사이니까 또 얘는 양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럼 A6이라는 건 다시 얘다가 뭐 해야 돼? 2를 빼야 돼 그럼 2를 빼게 되면 4A1 마이너스 6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지 끝에 4A1 마이너스 6이라는 건 A1의 범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A1이라는 애가 예를 들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저 A6이라는 애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A1이라는 애가 2분의 3보다 작으면 A6이라는 건 음수가 되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만 경우가 나뉘어지는 거지 지금 그치? 그럼 A1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A6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한번 풀어볼게 그럼 얘를 풀어보면 어떻게 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아래에다 넣어야 돼 그럼 아래에다 넣어야 되니까 A6이 얘였기 때문에 4A1 마이너스 8이 돼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인지 이제 보자는 거지 그치? 그럼 확인을 해보게 되면 뭐가 되니 얘들아? 마이너스 8이 넘어가면 4A1이 7이니까 여기서 A1의 값은 4분의 7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럼 4분의 7은 2분의 3보다 크니까 조건 만족이 되는 거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이 4분의 7이었던 거고 나한테 40배 몇 배? 40배? 40배를 하래 40배 하니까 정답 몇 나온다? 정답은 70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아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이때는 이 범위 만족을 못하게 되거든 그치? 그래서 안되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20번 요새 애들 보면 거꾸로 쓰니 앞에서 쓰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뭘로 쓰든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방법은 기억하되 뭘 선택해서 풀 건지는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네가 결정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나는 그냥 순차적으로 쭉 써서 문제를 풀었어 아니면 이걸 좌표 평면에 그림을 그려놓고 음수니까 그 다음에 무슨 값이 나오는지 뭐 이런 식으로 추적해서 봐도 되는데 그냥 뭐 C7개면 그냥 써 알겠지? 어?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70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1번 또 한번 살펴보자 여기 좀 지우면서 아께더라 21번 어 문자 한번 읽어볼게 상수 K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좌표 평면에 점 A가 오직 하나 존재한대 요 오직 하나 존재한다 이거 약간 좀 특이한 조건 아니야? 그치? 밑줄을 좀 쳐놓고 딱 하나만 있다는 걸 생각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런데 이제 가 조건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어? 점 A는 로그함수 위에 점이래 그러니까 A, B를 로그함수에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럼 집어넣은 거 바로 식으로 써볼까 그냥? 어차피 맨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A 곱하기 B의 값을 차지라고 했잖아 그럼 식을 써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점 그냥 로그 곡선에 집어넣을 거야 그럼 집어넣어서 우리가 식을 써봤더니 가에서는 B라는 애가 로그에 A 플러스 2 플러스 뭐야? K? 요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 조건 보자 나 조건을 보니까 점 A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시켰대 그럼 점 A가 그럼 점 A가 A 콤마 B였는데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면 그 점은 B 콤마 A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건 지수함수 위에 있대 그럼 B 콤마 A를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A라는 것은 4에 B 플러스 K 제곱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겠지 이걸 연립해서 문자를 좀 소거시키고 이제 문제에서 나와있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 있지? 점 A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야 다 이해돼? 어? 그러면 얘 정리를 좀 해볼게 봐봐 지수함수의 꼴로 얘 형태로 통일을 시키자 그럼 얘 K 넘기면 B 마이너스 K는 로그 E에 A 플러스 E가 되니까 로그를 없애면 E에 B 마이너스 K 제곱은 A 플러스 E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치? 그럼 A가 얘였으니까 이거 그대로 이 안에 집어넣을 거야 집어넣어서 다시 식을 써보면 E에 B 마이너스 K 제곱이라는 것은 뭐야? 4에 B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걸 이제 넘기자 넘겨서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잘 봐봐 우리는 A 콤마 B가 오직 하나 존재하니까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는 얘네 얘랑 얘를 보는 거 말고 먼저 얘랑 얘가 구체적인 숫자니까 얘를 봐서 판별식을 쓰기 전에 근과 계세 관계를 써서 먼저 두 근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을 해야겠지 왜? 우리가 여기서 이차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쓴다는 건 결국 이걸 치환을 해서 다루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치환을 해서 보면 얘의 범위가 양수니까 먼저 그 양수에 대해서 근이 하나만 존재한다 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 따라서 근과 계세 관계를 써보면 4의 K제곱분의 4니까 양수야 따라서 어? 두 근의 곱이 양수야 근데 근이 오직 하나만 있어야 돼 따라서 판별식이 0이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치? 따라서 아 여기서 우리가 판별식을 쓰자 그럼 판별식을 조사를 해보면 얘 제곱시키니까 2의 마이너스 2K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의 4의 K제곱이 0이다 이걸 풀어야 되는 거 맞지? 어 그럼 얘 풀면 얘 풀면 어떻게 돼? 얘가 4 어 뭘 뭘 잡을까? 이걸 그냥 얘 자체를 우리가 2의 K제곱을 T라고 잡을게 알겠지? 2의 K제곱을 T라고 잡자 T라고 요렇게 설정을 해보면 얘는 뭐야? T제곱분의 1이야 어 T제곱분의 1 그리고 뒤에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 16의 T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얘가 0나오게 하는 우리는 그런 T를 찾아주면 되잖아 그럼 이제 넘겨 넘기니까 1은 16의 T의 4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T를 찾기를 얘가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T가 T가 2분의 1이면 2분의 1이니까 K가 몇여야 돼?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럼 K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요기다 집어넣어서 우리는 또 뭘 찾아야 돼? B의 값을 찾아야 돼 그럼 B의 값을 찾고 K값을 찾았으면 요기다 집어넣어서 A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 계산을 뭐 견뎌야 돼 해보자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집어넣으면 4분의 1에 4의 B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B제곱 더하기 4이골 0이 되는 걸 알 수 있지? 양변에 4를 곱해 그러면 얘를 T라고 치워 얘를 이제 뭐라고 치워 넣을까 얘들아 A 이렇게 치환을 해볼게 그럼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8A의 더하기 16이골 0이 되는 거니까 완전제곱식이어서 A값이 몇 나오지? A가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럼 A가 4라는 얘기는 B가 몇이야? 2의 B제곱이 4니까 B가 2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B가 2 K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값이 나오겠지 끝까지 계산을 한번 해볼게 보니까 2에 2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2라는 애가 A 플러스 2 그럼 8은 A 플러스 2 따라서 A가 몇이야? A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A가 6이고 B가 2였으니까 둘 곱하라 그랬지? 그래서 마지막 구하라는 A, B의 값이 몇이 된다? 12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정답이 12가 되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일단 여기까지 식을 쓰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을 텐데 그 오직 하나가 존재한다라는 걸 가지고 여기서 판별식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한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 알겠지? 그리고 또 앞에가 계속 말하죠 앞에가 짜증나니까 이 계산을 그냥 하기가 싫지 않았을까 싶어 나도 싫은데 시험 보는 너네는 오죽했겠어? 그치? 그럼 21번도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마지막 공통 마지막이지? 2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자 이제 22번이야 문자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대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0인 삼차함수 GX가 있었대 GX는 삼차고 최고차항 개수 1이면서 상수항이 0이야 근데 지금 그때 양의 상수 A에 대하여 A는 양수인데 FX랑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조건을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에다가 절대값 GX를 곱한 게 이걸 만족해야 돼 적분으로 정의된 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적분으로 정의된 항등식이 나오고 있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보니까 GFX이퀄 0 이런 합성함수가 0이 되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있대 여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나발이고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공통이니까 뭐 해야 돼 대응관계를 철저하게 확인해가면서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된다는 거 밑줄 치고 써놔 교점 개수가 4개가 되는 걸 확인하자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구하라는 걸 보면 마이너스 2A부터 2A까지 FX DX를 찾으래 나는 사실 이 문제 풀 때 이제 해설하겠지만 마지막 물음을 보고 A를 찾고 FX를 구해야 되겠는데 라는 것까지는 당연히 확신이 들고 근데 이게 구간의 부호가 반대니까 뭔가 FX의 대칭성까지 출제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은 조금 있어 근데 뭐 이 가조건 자체랑 나조건 자체가 매우 훌륭하지 그치? 가조건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잘 들어봐봐 잘 봐 보면 X 곱하기 절대값 GX가 이 적분으로 정의된 시기랑 같대 근데 얘가 1차에다가 연속인 함수를 곱했으니까 이 함수가 지금 연속이지 내가 지금 이런 짓을 왜 하고 있는지 봐 절대값 GX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요거를 풀어서 이따 미분해라야 F를 구할 수 있으니까 요 항등식을 그냥 단순하게 대입하고 미분만 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항등식을 좀 더 깊게 분석을 해보자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 잘 봐 다시 피적분 함수가 연속이야 그러면 요 전체 함수의 도함수가 얘인데 그 도함수가 연속이니까 요 전체에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할 거야 끝에 도함수가 연속이니까 그 도함수가 연속인 원래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겠지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아 출제자가 왜 여기다가 절대값을 취해놨는지가 이제 보일 거야 x에다가 내가 2a를 집어넣어 보면 이제 요 항등식에서 대입이라는 걸 해볼게 x에다가 2a를 딱 대입을 해보면 2a에다가 곱하기 절대값 2a가 2a가 0이다 이렇게 나오지 근데 문제에서 a는 뭐라 그랬어 양의 상수라 그랬거든 양의 상수라 그랬으니까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0이어야 돼 그러면 생각해봐 gx가 2a를 넣었을 때 0인데 요 전체적인 함수도 얘랑 같은 함수니까 얘도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잖아 끝에 그럼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요런 식에다 녹여서 낸 거지 작년에 내가 이제 내 모의고사에서도 14번 정도에 출제를 했었고 미리 스포를 하자면 얘랑 같은 주제가 이번 하이라이트 수학 2에 들어가 있어서 나올 거야 알겠지? 아무튼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 되게 중요하다 되게 중요해 따라서 gx가 x축이랑 2a에서 만나는데 절대값 취해서 미분 가능하려면 2a에서 뭐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접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아 요 가도권의 항등식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g의 프라임에 2a도 0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gx에 대해서 사실 식을 우리가 조건을 아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상수항이 0이라는 얘기는 x축이랑 0에서 만나고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2a에서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접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 삼차함수는 요렇게 생겼다는 거야 x축이 있어 0에서 뚫고 지나가고 2a에서 접하는 요런 삼차함수가 있었다는 거지 요게 gx였던 거야 근데 얘의 절대값 취한 거랑 누구를 곱해? x를 곱한 거거든 야 그러면 얘 절대값 취하면 모양이 요렇게 생길 텐데 여기다가 x를 곱하니까 0에선 접하는 모양이 생기겠지? 따라서 요 왼쪽에 있는 함수를 내가 그냥 전체적으로 hx라고 잡는다면 요 h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길 거야? hx의 그래프는 대략 그려볼게 일단 x축이 있어 0과 2a에 대하여 일단 가볍게 좀 그려보면 0에서 뭔가 접하고 2a에서 접하는 요런 식의 모양이 생길 텐데 여기서 좀만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 잘 봐 얘들아 요 절대값 g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근데 x라는 건 0 전에는 음수고 0 후에는 양수야 그러니까 hx라는 함수는 x가 음수일 땐 음수 곱하기 양수니까 음수여야 되고 x가 양수면 양수 곱하기 양수에서 양수여야 돼 그래서 그래프가 0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었던 걸 아래로 뒤집어서 실제로 그래프는 어떻게 생길 거냐면 요렇게 생길 거야 얘가 y는 hx의 그래프가 돼 너네 식으로 나왔을 때 요 x에 절대값 gx라는 거 있잖아 이걸 그리는 걸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학습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어떻게 먼저 얘네가 0되는 x를 가지고 다 점을 찍어 그리고 절대값이 있는 파트는 얘는 그냥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내버려 두고 얘가 0되는 걸 기준으로 전체의 부호를 조사를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럼 그래프가 쓱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지 그러면 아 hx의 그래프는 얘구나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요기가 a라는 것도 확인이 될 거야 그치 가조건을 보고 요 정도까지 해볼 수가 있어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어차피 fx를 구해야 되니까 요 식을 내가 미분하는 것까지 행동을 한번 취해보도록 할게 음 그럼 미분을 해보면 h의 프라임의 x라는 것은 얘 미분해서 쓰니까 a 마이너스 x에 우리가 f x라고 쓸 수가 있지 근데 h프라임은 뭘 기준으로 식이 바뀔 거냐면 얘를 기준으로 식이 바뀔 거야 원래 위에 사차함수 도함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0 왼쪽일 거고 0 오른쪽에서는 그냥 요 사차함수의 도함수일 거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사차함수의 식을 써보면 y는 x제곱인가 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었으니까 x제곱에 x-2a의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얘를 미분해서 식을 써보게 되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4가 되는데 0 a 2a를 근으로 가지고 있을 테니까 x x-a x-2a라고 요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럼 h프라임은 0 오른쪽에서는 그냥 얘야 0 오른쪽에서는 h프라임 x가 그냥 4x x-a x-2a다 근데 0 왼쪽에서는 h프라임 x라는 애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써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4x x-a x-2a라고 요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얘가 얘래 그럼 여기서 fx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그치? 얘가 얘래 fx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그치? 그럼 우리가 fx에 대해서 식을 이제 쭉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음 여기다 쓸까 얘들아? 여기다 써볼게 fx라는 애에 대해서 식을 써보게 되면 범위를 나눠야 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요렇게 일단 나눠서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뭐라는 거? a-x에 fx라는 거 요거 풀어주면 되지 그럼 a-x랑 a-x를 요렇게 살짝 지우면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로 요기서는 마이너스 4x에 x-2a 라고 요렇게 나올 거야 그럼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제 얘가 뭐라는 걸 풀어야 돼? a-x에 fx라는 걸 풀어줘야 돼 그러면 얘가 얘가 또 요렇게 약분 되면서 얘가 플러스가 되겠지? 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는 4x에 뭐가 된다? x- 2a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와 가조건에서 이렇게 막 막 뭘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 요 fx까지 이 정도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 맞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나조건을 보자 나조건 방정식 gfx이 콜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래 그러면 내가 지금 봐야 될 건 나조건에서 g의 fx가 0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라는 걸 따져야 되잖아 이걸 대응관계 가지고 확인을 하자고 알겠지? 그럼 봐봐 얘들아 g가 0 되는 애가 뭐 있었어? 아까 g가 0 되는 애 쭉 끌고 와봤더니 g가 0 되는 애는 a랑 0이랑 2a가 있었지 0이랑 2a가 있었어 그러니까 아 여기서 얘가 0 그 다음에 얘가 2a인 거 fx가 0인 거 fx가 2a인 거 에 교점의 개수가 몇 개? 4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fx의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서 생각을 해야겠지? 그치? 그럼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y축이 있고 x축이 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는 0 2a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4 그러니까 그래프가 요런 식의 모양이 그려지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 2a니까 요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 요쪽에서는 요 부분만 살 거야 요렇게 그리고 나서 fx가 0이랑 만나는 거 0이랑 만나는 건 얘잖아 교점 개수 몇 개 나와? 2개 나왔지? 요기수 2개가 나왔어 그럼 너가 2a라는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몇 개가 나와야 총 4개가 되지? 2개가 나와야 총 4개가 되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2a를 어디다 긋고 싶어? 어디다 긋고 싶어? 요기다 이차함수의 꼭지점에서 요렇게 긋고 싶지 그치? 그러니까 아 a에서 이차함수의 y값이 뭐가 된다? 2a가 된다 그럼 요기다가 x 대신에 뭘 집어넣어? a를 집어넣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a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가 2a가 된다 그럼 요기서 얘네들 플러스로 바뀌고 요거 하나씩 약분시키면 구해야 되는 a 값이 2분의 1이었던 거야 그럼 a가 2분의 1이니까 그래프에다가 표현을 해보면 얘가 몇이야? 얘가 1인 거지? 응? 얘 1인 거 알 수 있고 마이너스 1은 저기 어딘가 있겠지? 그럼 이제 뭐 가조건 나조건 처리할 거 다 처리했고 마지막으로 구하라는 적분 계산만 좀 해볼게 봐봐 마지막 계산 인테그랄 a가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fx dx 이걸 하라는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0을 기준으로 함수가 다 다르잖아 그치? 따라서 구간을 쪼개서 계산을 해야겠지? 난 여기서 제발 아 이게 뭐 대칭으로 예쁘게 처리됐으면 했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냥 해야 돼 그치? 맞아 얘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fx dx 더하기 0에서부터 1까지 fx dx 얜 직접 계산을 해야 돼 그럼 얘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는 여기 a가 2분의 1이니까 얘가 1이어서 뒤에 적분할 식은 4 x x 마이너스 1 dx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있는 건 야 요것 좀 배려를 해준 것 같아 0과 1에서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얘 넓이는 넓이 공식 써서 처리하면 되겠다 넓이 공식 쓰면 6분의 절대값 최고차항의 개수의 1마이너스 0에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3분의 2야 뒤에 들어가는 건 3분의 2가 되겠지? 그럼 요것만 이제 적분 계산해주면 돼 그치? 그럼 얘 계산 마저 해보자 아씨 손이 안 나가네 보니까 4x의 제곱 그럼 얘 적분하면 3분의 4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4x의 적분을 하는 거니까 2x의 제곱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더하기 3분의 2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걸 빼야 되니까 3분의 4 더하기 2가 되겠지? 그치? 맞지? 어 그럼 3분의 4에다가 더하기 2에다가 더하기 3분의 2 하니까 계산하면 2 더하기 2에서 몇이 돼? 4 어 요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돼 오케이 그래서 요 22번은 어 나는 배울 게 진짜 많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너무 괜찮아 문제가 너무 괜찮아 이제 처음 스타트부터 다시 뭐가 괜찮아? 내가 이 적분 파트에 설명을 하는데 적분으로 정의된 식이 항등식으로 나와있냐 함수로 나와있냐 에 따라서 약간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랬어 얘는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니까 적분으로 정의된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즉 얘랑 얘가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고 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얘에 대한 정보를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 fx를 구하려면 어차피 요 gx의 식을 세워야 되니까 왜 절대값을 붙여줬지 라는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자는 거야 그러면 다시 도함수가 연속이야 원함수는 미분 가능해 즉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걸 요런 식으로 주고 있구나 그치? 어 그러면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절대값 안이 혹시 0되는 애가 있으면 즉 gx가 축이랑 만나는 순간이 있으면 그때 뭐 해야 돼? 접하는 모양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치? 선생님 0은요? 야 0은 얘가 커버를 해주잖아 미분 가능하게 그치? 아 요 2a를 집어넣을 때 g2a가 0인데 접해야 되니까 g'e가 0이어야 된다 해서 요기까지 일단 끌어내는 거야 됐지? 어 이거 진짜 중요해 요새 되게 되게 트렌디한 스타일이라고 요 스타일 자체가 어 그리고 두번째 내가 요 x 절대값 gx의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렸지? 먼저 0되는 걸 다 찾고 그 다음에 그냥 이 절대값이 없다는 생각까지 그냥 그래프를 그려버리는 거야 그치?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까 요런 식의 모양이 생겼었지만 사실 절대값이 있고 요 x에 따라서 0보다 작을 땐 음수니까 위에 있었던 걸 그냥 뒤집어서 내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양수로 둬서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편하게 너네가 정리를 하면 되겠지? 중요한 포인트는 딱 요 두 부분이었어 됐지? 오케이 그러면 일단 공통까지 해서 22번 어 해설하는데 지금 한 너네 100분 시험이잖아 지금 뭐 총평까지 해서 지금 100분 하고 있네 그치? 아 푸느라 아무튼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음 정리를 잘 하고 공통은 일단 요렇게 마치도록 하자 2 2 1 3 감사합니다.